자영아, 공무원은 못 돼도 사람답게는 사내되지 않겠냐? 내 나이에 취직 못해. 네 나이가 뭐 어때서. 나 서른 하나야. 나 때문에 내가 죽겠다. 당장 돈 필요하면 우리 회사 3월바라도 할래? 언니는 어느 팀 썼어요? 여기 인턴 2개월 하면 정주관으로 전환되잖아요. 신입이 24인데 내가? 달리다가 힘들면 뇌 뒤에 바짝 붙어서 뛰어. 그럼 훨씬 덜 힘들어. 부럽다 너. 현실감과 없이 살아서. 자영아, 너네 해보고 싶은 게 뭐야? 지quil